그게 벌써 저게 이렇게 정해졌단 말이지? 저게 픽스라고요? 성형님께서 이렇게 픽! 무서운 사람이었어. 무서운 사람이었어? 우리 각자 장점을 하나씩 얘기해 봅시다. 저는 실종파예요. 나도 무대 체질이야. 무대 체질... 이게 무대가 아니에요. 나 순발력은 좋아. 대면 1등인 거 아니죠? 주제가 뭐일지 모르겠어서. 팀전을 그냥 잘 맞는 게 중요한 것 같아. 그 상황은 나 빠른 사람이 좋다. 빠르던데, 상호파는. 저요? 좀 빨라. 다 빨랐어. 어제 날아다녔어요? 아니, 그런데 나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살짝 세 명의 색깔이 좀 비슷해야 될 것 같아. 이 디저트의 색깔이. 어쨌든 팀전이니까 의견을 좁히는데. 나 의견은 강한데 인정은 잘해. 나 의견은 중간인데 인정은 오지게 잘해. 끄덕끄덕. 그런데 우리 이렇게 있으면 팀은 좀 못해. 한 명씩 있어요, 네. 나가다. 내가 나갈게요. 나갑니다. 현장님방 아니에요? 다 모여 있거나 다 떨어져 있거나 해야 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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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